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유동규 씨 사람이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판에 이렇게 오랫동안 뒹군 사람들하고 유동규 씨도 한때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렸지만 사람이 성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또 성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성악가를 나오신 분을 성악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또 외모라는 것을 보면 또 그 사람에 풍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장동 일당들 민간업자들 아니고 인허가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큰 실책을 범했다는 것이 유동규 씨가 돌았을 때부터 그렇게 저는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측하고 가교 역할을 담당했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무와 구체적인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한 것은 정말 이재명 측으로서는 뼈아픈 실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이 양반이 그래도 조금만 그렇게 검찰 수사에 미진하게 그렇게 협조를 했으면 이렇게 신속하게 사건의 실제가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악한 일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악한 일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참 발생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중요한 내용이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과 쪼갠 집은 이재명이 달라면 다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의 온화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작년 6월부터 유동규 씨가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데 진실을 밝히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에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은 이렇게 유동규 씨가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차장으로 있었던 그런 김문규 씨가 죽음을 맞았을 때 완전히 그냥 이재명 측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이 완전히 악을 뗀 것 같네요. 그때 저도 이제 논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저렇게까지 매몰차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잘 아는 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한 직원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넘어갔으면 이렇게 유동규 씨가 완전히 그냥 척을 젖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검찰 진술에서 나왔네요. 이 기사를 보고 한 분이 D님이 유동규 씨를 잘못 건드렸네요.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했던 말처럼 진짜 말려 죽이려나 봅니다. 천천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유동규 씨는 대장동 수사 1년 만인 작년 9월 26일 검찰 진술에서 오늘부터 제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 제가 유동규 씨라는 사람이 좀 화끈한 사람 같대요. 그리고 성정 자체가 그렇게 지정운 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날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고 김문기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서 얼굴도 모른다는 등으로 허위사실 공평으로 기소된 지 오름 정도 지난 때였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어렵게 돼 가지고 일이 고이점만 여전히 우리는 당신을 믿고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시그널이 계속 갔으면 유동규 씨가 또 이 사람이 또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사안을 가려서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씨가 결국 이번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는 데 큰 일익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는 거죠. 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진술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이 검찰 진술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점이 바로 이거다. 그 집에 물 안 마시겠다고 우물에 침 뱉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 김용 씨나 또 정진상 씨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재명 씨의 최척근이긴 하지만 가장 구전일을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구전일을 묵묵하게 수행한 사람은 바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한 사람 유동규 씨니까 유동규 씨와 전부를 다 아는 거죠. 유동규 씨의 문이 열리게 되면 사건이 다 까벌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어떻게 오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평소에 사람을 그냥 대해오던 것이 그냥 덜통이 난 거죠. 해오던 대로 했을 테니까. 그래서 정말 유동규 씨가 이렇게 돌았을 때 이 사람 때문에 상당한 공경에 처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보시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누가 알고 있는가 하니까 유동규 씨가 알고 있는 거예요. 김용 씨하고 정진상 씨는 대부분 보고를 받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적으로 유동규 씨처럼 그렇게 해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재명 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좀 크게 실수를 했구나. 지금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천천히 말려서 뭐 하겠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동규 씨가 전모뿐만 아니고 상당히 상세한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책임자들이 처벌받는데 유동규 씨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겠구나.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은 외모도 그렇고 그렇게 지정을 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된통 걸려든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처음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기 지분을 주겠다. 이게 2014년 1월 12월 무렵이고 제가 그런 부분을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분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논의를 하고 나면은 즉시 즉시 바로 정진상에게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과 김용씨라는 사람은 직접 관리할 수 없지만 가장 관심이 컸을 거 아닙니까. 돈이니까. 수백억 정도의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충실하게 유동규 씨를 부려먹은 거죠. 또 뭐 유동규 씨도 이익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한 것이고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지불 약속을 안 한지에 대해서 당연히 정진상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이재명 시장이 알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공범이라는 거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냐 안 했냐는 문제는 정진상 씨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걸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들이밀면은 정진상 씨가 굳이 진술을 안 하더라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정진상 씨 김용 씨가 3분의 1씩 나누겠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놔둔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 시장이 써자고 하면 모두 다 갖다 줘야 되는 돈입니다. 뭐 이거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면 다 하는 상식에 속하지 않습니까. 실제 돈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죠. 형식적으로는 세 사람이 3분의 1씩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관했지만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재명 씨라는 것을 한 번 더 검찰 진술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확인을 한 거죠. 우리가 뭐 사인들 간의 거래에서도 뭐 바지 사장이 있고 진짜 사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가 천하동인 이루는 그분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검찰 진술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재명 시장을 뜻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와 정진상 김용신은 모두 김만배보다 어리기 때문에 김만배가 저희들을 두고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만배라는 사람이 상당히 노예한 언론 기자로서 법조 출입기 출신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경력을 갖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 궁금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지 간에 돈을 댄 사람들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화천대유 같은 경우 대장동 개발사 같은 경우는 돈을 직접 댄 남욱 씨보다도 김만배 씨 이름 지분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많은데 남욱 씨가 여러분들 25%를 먹고 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때 김만배가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 게 아니고 절반은 절반은 이재명 측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25% 먹고 떨어져야겠다 억울했지만 남욱 씨가 그것을 수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에는 김만배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화천대유가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전 후에 김만배가 자신의 대장동 지분 을 늘리고 남욱 씨의 지분을 줄이는 방식 으로 주도권을 잡아갔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뭡니까 수단 이 뛰어난 인물 같습니다. 김만배란 사람이. 그때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 측인 정진상 김용 유동규의 몫을 대신 보관해 준다는 명분으로 남욱의 지분을 뺏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45%가 남욱 거였는데 2015년 기준 자신의 지분을 49%로 늘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욱은 지분이 25%로 쪼그라들었다. 김만배가 상당히 수단이 뛰어난 인물인 거죠. 김만배는 자신이 약속한 이재명 대표 측 대장동 지분을 2015년 30%에서 2021년 24.5%로 또 줄였는데 유동규 씨는 이에 대해서 김만배가 주도적으로 지분을 정했고 정진상 김용 씨에게 변경된 지분을 대해 알려주면 그냥 음 하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만배가 줘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분을 더 달라고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화로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권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돈을 줄 때는 다 손에 권력을 누가 지고 있는가 하니까 사업은 이미 인허가권은 끝났기 때문에 김만배가 지고 있는 것 김만배의 처분 권한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정진상의 해계모니를 갖고 있었지만 인허가권이 떨어지고 났으면 그다음에 주도권이 다 김만배하고 넘어간 거죠. 사람이랑 이런 겁니다. 사후 뇌물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줘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왜 안 주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뇌물이기 때문에 밝혀지면 자기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대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어쨌든 김만배라는 사람이 상당히 수환이 뛰어나 가지고 처음에 남욱 지분을 45%에서 25% 줄이고 그다음에 후려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측 지분을 30%에서 24.5%로 후려쳐가 줄이고 그리고 딱 해계모니를 쥐는 겁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을 때는 정진상이 우위였지만 그다음은 내가 우위다. 내가 주는 대로 받든지 아니면 뭡니까 안 받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름들 딱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오늘 다 많이 정리가 됐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